조선별란사, 실제로는 대원군이 추진한 고종의 이복형, 이재선 추대사건 이재선은 조선 후기의 문신겸 정치가이자 대한제국의 황족으로 등선대원군 이하응의 서장자이자 흥친왕 이재명과 고종의 서형입니다. 환종 8년인 1842년 8월 1일 한성부 중부 정선방, 돈명부 상계 니동 운영궁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의 행적은 알 수 없습니다. 1857년 음서로서 하위급 관료문관직에 천거된 그는 2년 후 1859년에 무과의 급제에 훈련원 첨정, 오의장, 중추부첨지사 등을 지냈습니다. 1874년 별군직, 부우군 등을 거쳐 양주목사로 부임했다. 2조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고 첨지중추부사를 거쳐 별군직, 부우군, 중추부동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고종 18년인 1881년 9월 3일 이재선은 별군직으로 전직되었는데 1881년 흥선대원군의 측근 안기영, 권정호 등이 고종을 폐위시키고 이재선을 왕으로 추대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재선 영모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흥선대원군 퇴진에 불만을 품은 흥선대원군의 측근 안기영, 권정호 등은 군사정변을 준비했고 9월 13일 사람을 모아 거사를 준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거사 목적을 토해로 정했는데 영남의 유림인 강달선 등과도 연락, 접선했고 개와 개방에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가들과도 교류했습니다. 지방의 비경기권 노론 유림들도 개항에 반대해 반란에 참여했으나 한성지역의 노론은 거의 협조하지 않았는데 황현에 의하면 노론으로 참여한 사람은 북촌의 서얼 몇 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고종은 위정척사파 유림들을 의금부 투옥호, 혁문과 참수형 사약을 내리는 등 중벌을 가했고 분노한 위정척사파 유림들은 고종을 폐위시키려는 쿠테타를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재학과 함께 복합상소운동을 하던 강달선은 이재선을 포섭하고 대원군의 협조를 받아 고종을 폐위시키려고 했는데 이재선은 대원군의 서장자로 모치는 기생이었습니다. 한편 대원군은 위정척사파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그들의 힘을 빌려서 재집권을 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1881년 7월 강달선은 이재선과 여러 번 만나 시궁 이야기를 나누었고 운영궁의 대원군 사람들은 인기영, 권정우 등을 중심으로 반고종 세력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7월 어느 날 강달선은 고종이 일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니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일본 사람을 몰아내자고 제안했는데 서대문 밖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종을 폐위시키는데 필요한 군사를 일으키는 명분이었는데 아둔하기는 했지만 이재선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사라는 것쯤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재선의 동의를 얻은 강달선은 안기영, 권정우 등 대원군 측근을 포섭했고 이재선도 자신의 측근을 포섭했는데 그때마다 큰 사람의 뜻도 이와 같다는 말을 부연했습니다. 큰 사람은 아버지 흥선을 의미하는데 아마 이재선은 일본 공사관 공격 계획을 흥선에게 알려주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재선, 강달선, 안기영은 대원분의 지원을 받아 구체적인 구태타 계획을 완성했는데 1881년 8월 21일 경기지방과거 시험을 이용해 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모인 수천 명의 유생을 선동하고 구태타군 천 명을 모집해 500명은 유생들과 함께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고 나머지 500명은 유생들과 함께 고종을 납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거사를 하루 앞둔 8월 22일 밤 이재선, 강달선, 안기영 등이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지만 예정했던 거사 자금과 군사 천 명이 거의 모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생들만으로 거사를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대원분에게 보고했는데 대원분은 강달선을 불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원분은 군사 모집을 하지 못한 강달선을 금품을 갈취하려고 사람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는데 거사가 실패할 경우에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어 놓았은 것입니다. 물론 8월 21일 쿠태타는 실현되지 않았는데 강달선을 제외한 이재선, 안기영, 권정호, 이철구 등 대원군 측근은 쿠태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들은 300명 정도의 군사를 모아 강화도를 점령하고 강화도 군사를 동원해 한양을 기습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8월 29일을 거사일로 잡았습니다. 군사를 모을 자금인 거금 1만 냥을 모아야 했지만 모여지지 않아 거사일을 9월 13일로 연기했고 한참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9월 3일 거사에 참여하기로 한 광주산성의 장교 이풍내가 포도청의 모의를 고변했고 광주산성 장교들이 대부분 의금부에 자수했습니다. 9월 6일 관련자들이 체포되었는데 체포된 인물은 안기영, 권정호, 이철구와 그 외 30여 명의 관련자들이었으며 그 밖에도 광주의 학급서리들이 의금부에 자수했습니다. 이재선의 영모 사건을 고변한 이들 중에는 그의 친례부 이윤용도 있었다는데 이윤용은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내 자식을 죽게 만드는데 불과해 인륜을 저버리고 도리에 어긋난 행위라고 생각해 운영궁을 배반했답니다. 9월 3일 그는 자수 형식으로 의금부에 출두했으며 또한 다른 고변자를 통해 누군가 대원군의 섯자 이재선을 추대하려 한다는 정보가 명성황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일로 이재선은 1881년 9월 3일 체포되어 의금부에 투옥되었으며 9월 12일까지 명창록, 안기영 등과 대질신문을 받았습니다. 이철구 등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일부는 그를 추대하려 했다고 발설했는데 이때 체포를 피해 달아난 허욱 등은 나중에 흥선대원분이 고종을 패하고 이준용을 옹립하려는 쿠데타를 일으킬 때 가담합니다. 다만 거사를 일으키는데 가담했던 인물 중 유두석은 그의 조부가 고종이 등극하던 당초에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해서 섬으로 유배를 닫습니다. 이재선 추대 관련 옥사는 그의 겨울까지도 계속되었는데 이재선은 9월 3일 이후 양사와 홍문관 등으로부터 계속 탄핵을 받았으며 백부흥인군 이출웅 역시 그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는 곧 제주도 제주목에 유배되었으며 9월 12일에는 시임, 원임 대신들이 그를 처벌할 것을 주청해 위리안치되었지만 이후 의금부 3사에서 계속 그를 처형할 것을 청하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10월 26일부터는 승정원에서도 그를 처형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1881년 음력 10월 28일 사약을 받고 사사됩니다. 제주도 제주목이 아닌 한성으로 압송되어 서대문 밖의 민가에서 사사되었다는 설도 있으며 일설에는 고종의 배려로 사사되지 않고 신분을 바꾼 채 생존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의 묘는 처음에 경기도 양주군에 안장되었지만 첫 무덤자리 위치는 정확한 위치가 누락되었으며 뒤에 여러 번 이장되었는데 나중에 후손들에 의해 경기도 화도우배 흥원묘역에 안치되었습니다. 1899년 9월 1일 그의 고조부 사도세자가 왕으로 추존되어 장종이 되고 법전에 따라 사대 후손에게 9월 1일부터 9월 29일 사이에 군의 자기를 내렸지만 이재선은 이때 아무 자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1907년 7월 4일 일진회장 이용구와 일진회에서 이재선, 이연흥, 안기영 등의 신원을 청하는 공함을 내각에 올렸고 고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907년 7월 15일 고종에 의해 특별사면되어 죄안을 삭제, 죄명을 취소하고 사건은 불문율에 부치라는 명을 내렸으며 그에게는 임명장을 돌려주었습니다. 순종 즉위 후 1907년 8월 17일 완은군에 추벙되었으며 그의 부인 신씨는 한일 합방 이후에도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이재선의 사진이라고 전해진 사진 두 장이 있는데 한 장은 관복차림으로 탁자의 한 팔을 기대고 앉은 사진이고 다른 사진 한 장은 그의 두 아들로 추정되는 소년이 함께 찍힌 사진입니다. 군부인 평산신씨는 1922년 무렵까지도 생존하고 있었는데 조선총독부 이왕직 자료와 순종실록 부록에 의하면 군부인 평산신씨의 팔순을 기념해 일금 150원을 하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조선별란사는 실제로는 대원분이 추진한 고종의 이복형인 이재선 추대사건이었습니다. 이재선 추대사건